빨리 도망가고 빨리 상관해 아아 아아 지는기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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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도 안 뵈는 애가 어쩌다 그 김 매달린겨 이런 몸이 사람 속에곤 더 쉽네 미친네 이 작은 몸은 어째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걸까 굶기면 더욱 기운이 안 나니 어쩔 수가 없네 아아 아아 얘 언니 반한건가 이딴 얼굴에 눈이 상당히 나고 아닌거 자 이 꼴로 만들어놨시오 똥무덕이가 아니잖아 아니요요 똥뚝간에 비단을 내려주시니 황공하구만요 계속 나를 생각하기에 찾아왔지 똥무덕이 오늘 또 한 번 바다와 같이 넓은 아량을 베푸시매 그래 언젠가 지가 세자 저하의 칼에 베어져 죽어도 절대 원망하지 않을게요 누구도 얼음돌의 쥐는 될 수 없어 그 힘을 사용할 뿐이지 피를 바라면 홍수를 피할 수 없고 바람을 원하면 태풍을 맞아야 하듯이 감당협아 넌 뭐야 진요원의 욕이냐 남의 몸에 얹혀 사는 홍주제 누구더러 욕이래 아휴 부끄럽게 뭐야 진짜 왜 이럴까 다가온 널